네 안녕하십니까 처음으로 인사드립니다 AP투자연구소 서보성 전략팀장입니다 앞으로 시황 그리고 사업동향 차트 분석까지 여러분의 투자에 도움이 될 만한 것들을 다 잡아오겠습니다 잘 설명해드릴 거고요 오늘 살펴볼 종목은요 최근 많이 떠오르고 있죠 삼성중공업 코드번호 010140 되겠습니다 현재 12월 22일 오전 10시 34분 지나고 있습니다 먼저 국내 주요 이슈 그리고 해당 사업이 어떤 사업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차트 분석 이런 식으로 진행 한번 해볼 건데요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구독 좋아요가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 우선 투자 중이거나 투자에 앞서서 이 회사가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는 잘 한번 살펴보셔야겠죠 쉽게 말해서 배를 만드는 회사인데요 홈페이지 한번 살펴볼까요 삼성중공업 유조선 셔틀탱과 LNG선 이렇게 보면 사실 어려워요 제가 쉽게 설명드릴게요 배 만드는 회사입니다 배 배 중에서도 유조선이나 대형 컨테이너선 그러니까 운반선 운반선을 주로 만들고 여기 우리가 주목해야 될 건 두 개입니다 해양 플랫폼 그리고 FLNG선 어 이 FLNG가 상당히 이제 신기술로 만들어지고 있는 것들인데 우리가 보통 그 여기 해양 플랫폼 보시면 이렇게 그 배 위에 뭐가 떠 있죠 떠 있는 게 아니라 밑에 이렇게 쭉 깊숙히 박혀 있는 건데요 그 해양 깊숙히 있는 천연자원 석유 천연가스 등을 이제 채취를 하는 거죠 저 이 건축물에서 채취를 해서 여기 LNG선 보이잖아요 어 여기로 옮기는 거예요 그리고 욕지로 이송을 하는 거죠 음 근데 그거를 한방에 해결해 주는 게 바로 이 FLNG입니다 어 저 건축물이 아니라 떠있는 플로팅 LNG거든요 떠있는 LNG선 이면서 해양 플랫폼 까지 다 갖추고 있는 거죠 어 이거 자체가 사실 직접적으로 주행을 못하고 앞에서 배가 끌어주고 뒤에서 밀어주고 이런 식으로 이동이 되는데요 이런 선박들을 충분히 건조할 수 있는 기술력을 갖고 있는 삼성중공업입니다 그리고 뭐 최근에는 여기 또 보면요 어 세계 최초로 전염방 전염병 확산 방지 선박 설계 인증 세계 최초로요 아무래도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가 워낙 세계적으로 팬데믹을 팬데믹을 일으켰잖아요 어 이런 것들에 대해서 미국 ABS사라고 대개 인증 공신력이 있는 회사예요 여기서 이제 인증을 받았고 앞으로 이런 특수기술로 건강까지 안전하게 지킬 수 있는 배를 건조할 계획이라고 하네요 이건 상당히 뭐 좀 획기적인 느낌이 있습니다 자 이제 산업 자체는 조금 아셨으니까요 삼성중공업 현재 어떻게 사업 좀 영위하고 있는지 재무제표부터 그리고 인원까지 그러니까 종업원이죠 노동자들까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남준호 대표이사고 종업원 수가 만 명 정도 되네요 음 계열은 삼성 계열사고요 우리나라 최고 우리나라를 넘어서 뭐 세계적으로 인 회사죠 음 근데 뭐 예 매출 구성은 당연히 조선해양이 압도적일 거고요 인원 현황 꼭 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인원 현황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유가요 그 뭐 많은 전문가들이 이야기를 할 겁니다 ROE도 보고요 PER PER도 보고요 뭐 이런 거 저런 거 많이 볼 건데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여기 2019년까지밖에 안 나와있지만 한 4,5년간 종업원 수가 어떻게 변했는지 한번 살펴보실 필요가 있어요 뭐 이번에 코로나로 어려움을 대부분 겪었지만 그래도 뭐 꾸준히 만 명 정도는 지켜주고 있는데 뭐 대동소의하죠 작년 기준으로부터요 근데 어 종업원 수가 많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인적 자원을 많이 뽑아서 우리는 사업을 더 잘 영위할 거다 그리고 잘 되고 있다 이런 두 가지 측면을 다 보여주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인적 자원에 대한 투자를 아낌없이 하는 회사가 틀림없이 클 가능성이 더 많고요 그리고 재무제표 한번 살펴볼게요 여기 보시면 2017년부터 2020년까지 쭈루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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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을 잘 영위는 하고 있어 보입니다 근데 다 빨간불이죠 우리 주식할 때 빨간불은 좋은 건데요 여기서는 빨간불이면 안 돼요 파란불이 들어와야 됩니다 까만 불이란 까만 까만 불이 나요 그 2017년도를 넘어서요 2014년 15년부터 거의 6,7년간을 적자 기업으로 운영을 해왔어요 근데 이번에 이번 연말 혹은 아마 내년 상반기쯤 다들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턴어라운드라고 하죠 적자에서 흑자로 넘어올 수 있는 중요한 시간, 모멘텀이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대형 수주 이야기는 많이 들어보셨을 거고요 많은 다른 유튜브나 다른 전문가들도 다 이야기를 하고 있을 거예요 그러면 저는 반대로 조금 조선업이 물론 다시금 기사회생에서 흑자전환으로 우상향하고 있겠지만 조선업의 어려움, 사업 자체가 갖고 있는 어려움을 제가 짧게나마 소개를 해드릴게요 자 보시면 저희가 이 배라는 걸 많이 보지 않습니까 근데 뭐 배가 이렇게 통통배도 있고 사람 뭐 여러 명 타는 여객선도 있고 배도 싣고 가는 짐도 싣고 가는 차도 싣고요 뭐 적당한 크기가 있는데 LNG선이나 이런 것들은 규모 자체가 아예 다릅니다 뭐 63빌딩이 이만하면 배가 이만해요 이 배를 건조하는데 뭐 6개월이면 끝날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3개월이면 끝날 수가 없고요 보통 2, 3년, 3, 4년이 걸린다고 합니다 근데 이 배를 건조하는 와중에 요즘에 세상이 어떤 세상이에요? 기술 발전이 빠르죠 배를 고치면서 중간중간 뜯어서 신기술 덮고 또 발주사에서도 아 이번에 뭐 자율주행 같은 거 예를 들면요 아 자율주행 같은 거 뭐 된다는데 우리 배도 좀 달아주세요 어 예 알겠습니다 하고 중간중간 계속 픽스 수정, 수정보원, 수정보원이 이뤄져요 근데 어 100만원짜리 배를 만들기로 해놓고 나중에 이걸 다 만들었을 때 자 배 다 만들었는데 한 120만원 주세요 중간에 자율주행도 추가해드렸고요 뭐 이것저것 좀 해드렸어요 근데 여기서 아유 이거 제가 한 1년 정도 타볼 테니까 그때 가서 좀 어 돈 다 지급하던지 할게 일단은 80억만 받으세요 라고 이런 식으로도 많다고 합니다 물론 계약서마다 다르지만요 그러고 나서 미비한 부분이 좀 충족이 안 됐다고 해서 120만원을 다 채워주는 게 아니라 여기서 한 뭐 마이너스 10만원이라도 다 깎아서 체결이 된다고 하네요 이게 그 사업 자체가 담고 있는 리스크란 리스크일 수가 있다고 하네요 정말 많은 사람과 많은 인력 많은 사람과 많은 인력이 똑같은 말이네요 많은 인력과 많은 자본 많은 시간이 들어가는 사업 자체로서 이런 위험성을 담고 있다는 게 사실 이런 적자를 그래도 이겨내고 발돋움 할 수 있겠지만 그래도 좀 장기 투자 내가 한 2, 3년 바라봅니다 이런 분들은 좀 신중히 고민을 해보셔야 될 것 같고 중기나 단기 정도로 1년 이내 그런 분들은 또 좋게 보이지 않나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차트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삼성중공업 월봉부터 살펴볼게요 2007년도 때 굉장히 가파른 성장세 보였고요 2011년도까지만 해도 괜찮았네요 차트만 봐도 알 수 있죠 근데 이게 뭡니까 완전히 하향을 합니다 근데 주봉 한번 보시면 이렇게 코로나 기점으로 해서 다시금 좀 올라와 주고 있는데요 1봉 차트로 돌아와세요 이때 긴 장대 양봉 이후로 꾸준히 6,500원대, 700원대 매물은 지켜주고 있는데 이때까지 저점이던 물량들이 여기 이제 발주 소식들이 조금씩 조금씩 늘어나면서 네 여기 특히 2.8조원 이때부터 우상향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개인도 많이 들어와 있고 기관이나 외국인 매수 매도도 조금 활발해졌고요 그 전까지는 사실 많이 미비했습니다 거의 매도세가 강했고요 이런 호재가 다시 차트에 담기면서 올라가기 시작했는데 지금 뭐 이쯤에 사셨던 분들은 계속해서 보유관점으로 보셔도 될 것 같은데 이때 만약에 뭐 조금 물리신 분들이 있다 오늘 안 그래도 또 정거점을 돌파했잖아요 6,700원대 매물은 꼭 지켜주는 거를 보시면서 이 매물때 지켜주셔야 됩니다 이 매물때 여기서 놓을 수 있게 여기서 매수매도 전략을 짜셔야 될 것 같고요 신규 진입자분들도 내년 실적 발표나 이런 것들 계속 추가 수주 같은 것들 또 바라보시는 분들도 6,750원 선 밑에서 이쯤 박스권에서 매수 관점으로 좀 바라보시는 거 추천드리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내년까지는 좋아 보이지만 또 2,3년 또 3,4년 뒤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게 모든 사업이 그렇지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런 위험성도 내포하고 있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투자 전략 잘 세우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이야기 해드릴 거고요 Gotts! 아멘